남아와라. 팔고루. 짠. 짠. 미카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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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생각보다 방이 엄청 넓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. 진짜 편하게 넣을 수 있을만한 공간이 있네요. 대박. 침대도 너무 넓다. 여기서 화장도 할 수 있고. 아무것도 없는 뷰. 드립커피. 오. 술 마실 때 딱이겠다. 보트랑 냉장고도 있습니다. 짠. 노보리 배치에서 사포로로 도착했고요. 사포로 맥주 공장을 한번 가보려고요. 맥주 공장 갔다가 밥 먹고, 술 먹고. 그렇게 마지막 하루를 장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보다 침대도 너무 넓고. 숙소도 넓어가지고. 지금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. 지금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. 지금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. 커피 완성. 오늘 어느 맛집 갈지 계획 좀 짜다가 2시에 나가 보려고요. 가고 싶은 데는 많은데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. 일단 지금 제일 고민인 게 스프 카레를 먹을지 말지. 맥주 공장 갈 거고. 징기스칸 러니피즈 갈 거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엄청 배부르게 먹을 거여가지고. 수프 카레를 패스할까 고민 중이긴 해요. 지금 사포로 맥주 박물관으로 가는 중이에요. 아까 올 때 너무 더워가지고. 목도리 안 끼고 나왔는데. 생각보다 너무너무 좋네요. 나중에 나갈 때는 방안 제대로 하고 나가야 될 거 같아요. 지금은 스스키노 역으로 가고 있어요. 직접 를 사는 중이 안정돼 잉 приним어요. 약간 다 먹어야 된다. 잠시만요. 프레임 자는 구경한 업체들이 다 먹어야 됐어요. 다음 주에 또 나가집니다 뭔가 살벌하게 추워 보인다 눈이 날려서 너무 추워요 사포로 무시했다가 댄통 당하는 줄 제가 스스키노에만 있었어서 몰랐었나 봐요 이렇게 눈이 안 치워진 옷들도 있네요 이게 다 눈이 쌓여져 있어요 나무가 살아있는 게 너무 신기할 정도 저 멀리 사포로 박물관 보이네요 너무 귀여워 드디어 제가 사포로 무시했을 때 다쳤어? 아저씨 개 짜증난다 이건 없을까? 다쳤어? 닭이 반죽이 반죽이 다쳤어요 마셔라 retard stuff 그럼 좀 맛있게 früh 투명히 영업 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오늘 시사지 무비로 안 한대요 너무해 왜 구글 지도에 남을래 있지? 개고생하면서 어떠니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네 빨리 이동해야겠어요 입퉁 기간이 무슨 짧아요 23년 6월 28일까지 언제 만들어진 게 무슨 뜻이 있었나? 짠! 맨스 맛이 훨씬 더 많이 낫고 약간 진짜 가벼운 느낌 진짜 다 일본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예 읽을 줄을 몰라 지금 버스 시간이 남아가지고 한 잔 다 하고 있어 이제 앞머리가 거즈존이에요 다 하고 있어 진짜 다 하고 있어 하이 서우 13,000원 투명 첫 번째로 하루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위즈 방문관에서 48번 버스 타고요 썰어다 210 디지털 미스 도착 여러분 저 이거 가져오다가 죽을뻔했어요 일단 이거 산토리 위스키랑 미카 위스키고요 산토리 캔 작은 거 6개랑 아까 제가 마신 맥주 너무 맛있어서 2개 사왔습니다 저는 이제 맥밤을 장식하러 나가봐야 되는데 지금 맥주공장 갔다오느라 너무 힘들어요 맥주공장 구경도 못했는데 진짜 어깨 빠질 것 같습니다 와 힘드네요 오늘 가고 싶은 술집이 많은데 제가 과연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을지 화이팅 아까 호들게 당해서 안전모장하고 나왔습니다 장갑도 꼈어요 미쳤어 개 힘들어 한국이 지금 사포로보다 더 춥다고 하더라고요 돌아가기 싫다 여러가지 사은 것 같아요 그 여전히 가기 때문에 저렴한 편에 많이 먹었기 때문에 요즘은 사포도가 저렴한 편에 너무 많이 먹어서 그 정도는 그 정도는 그 정도면 이렇게 좀 더 잘 먹었습니다 고춧가루 맛술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썰기 반죽 고춧가루 고춧가루 부를 기름onden 졸라 우유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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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말 lob 불가능 중간에서 와우 당황 마우스 고고기 소금 다른 핏심은 고춧가루 볶음 고름맛 당면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표시 고추 고추 持っています 2分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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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分 3分 2分 3分 4分 3分 2分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제 애교미ROX 진짜... 이게 전부 안낼더라고 맞아 하여... 감사합니다 짜낼까요? 내일 가기 싫은데? 도쿄 갈까요? 진짜 가야 되나? 변경되나? 변경되나? 제가 20일날 퇴사해가지고 진짜 갈 데가 없거든요 계속 올까말고 올까말고 역시 역시 고추를 마시면 약간 배가 더 부른 것 같아요 혼자 하실래요? 안녕하세요 네 당연하죠 한 번 더 먹어봤어요 아 진짜요? 술 잘 못 드시나요? 과자는 못 들었어요 한 번 드세요 초콜릿 드세요 소주 먹듯이 해선물이랑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아 손님한테 많이 쎄네요 근데 도쿄의 소주랑 비슷해요 도쿄의 소주랑 비슷해요 도쿄의 소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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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그를 고치는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생탐 먹으러 가야 돼 그쵸? 맛있다 거의 술만 때리는 것 같은데? 그러니까 왜 물어가지고? 진짜 맛있다 향도 강하고 도수도 강한 것 같아 진짜 진짜 강한 것 같아 저거 뭐지? 한 잔씩 술이 많긴 한데 失礼します 호투사케 후타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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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아가? 고마워 대카았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치토리 치토스로 고기 치토스로 고기 치토스로 고기를... 채 Hol energ 재료 치토스 그리고 사과 같이 먹으러 왔습니다 이번엔 고춧가루 고춧가루 양념 너무 맛있다 대박